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합니다. 만약 발전소도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이 산업용 발전소가 나무처럼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갖춘다면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탄소 포집은 중요한 기술이며 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합니다. 우리가 이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 이처럼 발전소도 나무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발전소가 나무와 같은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.